비팝 댄스 몇 살은 가라 헤이 요 힙합 댄스 굽은 동작 두 눈 크게 뜨고 힙합 댄스 굽은 동작 두 눈 크게 뜨고 힙합 댄스 굽은 동작 두 눈 크게 뜨고 힙합 댄스 첫 번째 동작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가면서 원 힙합이니까 바운스 잊지 마시고요 앤 투 자 다시 왼발 나가면서 쓰리 앤 포 이번에는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5 6 자 그 상태에서 오른발이 뒤에 있지만 오른발을 뒤로 다시 한 번 놓으시면서 삼각형 7 8에 벌려서 서세요 오른발 앞으로 나가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살짝 접어서 바운스 주시면서 반대로 안으로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스텝하고 연결해 볼게요 1 앤 투 앤 쓰리 앤 포 한 번씩 5 6 7 8 두 번째 동작은 오른발부터 슬라이드 가셔서 양손을 위로 펼친 후 오른손부터 위로 업 오른발이 옆으로 가시면서 슬라이드 1 왼발을 들면서 2 다시 왼쪽 가면서 슬라이드 다리 끌고 가시고요 앤 업 슬라이드 세 번 들어갈게요 오른쪽부터 시작 1 앤 투 3 앤 포 5 앤 6 자 이때 들어있는 다리를 옆으로 내려놓으시면서 7 반대발을 그대로 백터치 하시면서 8 자 이때 손동작은 오른손을 90도로 접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돌리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 앤 마지막에 박수 이때 시선이 손을 따라가세요 자 무릎을 내려놓으시면서 그대로 시선까지 같이 가세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쓰리 앤 스테븐 시선 지금까지 하신 동작이 힙합 다이어트 힙합 댄스의 첫 번째 연결 동작입니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삼각형 세븐 슬라이드 업 세번 쓰리 앤 포 파 식 시선까지 힙합 댄스 레슨 원 음악에 맞춰 신나게 한 번씩 삼각형 그대로 슬라이드 업 세번 아 파 식 세븐 시선 음악 한 번씩 삼각형 슬라이드 업 세번 Comp 자 먼저 오른발을 발끝을 땅을 차듯이 놓으시면서 그대로 원 놓고 초에 백으로 터치해주세요 자 반대 왼발을 발끝 차면서 쓰리 앤 포 다시 한번 오른발 발끝 차면서 준비 시작 원 앤 투 무릎을 살짝 들어주세요 포 점프와 동시에 살짝 뛰면서 한번 해볼까요? 시작 원 앤 투 쓰리 앤 포 이때 손동작은 오른손을 옆으로 펼치셔서 원 이때 반대 왼손은 어깨 높이에서 팔꿈치를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접어서 원 앤 투 다시 반대 왼쪽으로 쓰리 앤 포 발동작과 연결해볼까요? 준비 시작 원 앤 투 쓰리 앤 포 다음 동작 바로 연결해볼게요 자 오랜 발을 들면서 무릎을 들어서 위로 손가락 하나 하늘 위로 들어서 파이 앤 크로스 식스 자 점프하면서 위로 뛰어볼게요 시작 파이 앤 시 발끝 차면서 바닥 차는 동작과 연결해볼게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앤 시 자 마지막 마무리 동작 남았는데요 오랜 발을 가운데 제자리로 모으시면서 양손을 들어서 그대로 바운스 두 번 무릎에서 사선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작 세븐 앤 강하게 이때 팔은 자신있게 팔 손바닥을 펼쳐 보여주시고요 살짝 사선으로 몸을 기울이신 상태에서 뒤로 두 번 때리듯이 두 번 스테븐 앤 원 앤 투 쓰리 앤 포 위로 점프 세븐 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 동작에 다음 동작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발끝을 세게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원 다리가 무릎이 높게 들릴 정도로 들어서 투에 그대로 바닥을 디디세요 원 투 쓰리 앤 포 이때 팔 동작은 오른손을 들어서 왼 다리가 갈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X자를 그린 후에 그대로 세게 당기세요 반대발 오른발이 가실 때에는 왼손을 들어서 X자를 그리시고 그대로 당겨주세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강하게 다시 한 번 시작 차고 놓고 차고 당기고 왼발을 들어서 앤 파이브 식스에 내려놓으시고요 세븐의 몸통을 틀어주세요 다시 에잇의 다리를 드시고요 앤 원의 다리 내려놓으시고 투에 그대로 정면 조금 빠르게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바로 이어서 다음 동작 쓰리 앤 포에 버터플라이라는 동작인데요 무릎을 양 무릎을 안으로 말아 넣으시면서 쓰리 앤 포 슉 탁 이때 양 손도 같이 크로스 무릎이 들어갈 때 손도 같이 크로스하셔서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슈 탁 쓰리 앤 포 한 번 더 쓰리 앤 포 동작이에요 시작 쓰리 앤 포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어깨를 두 번 밀어주시는 거예요 파이브 식스 많이 미세요 다시 반대쪽으로 세븐 에잇 옆구리가 쭉쭉 당길 정도로 시작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에잇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발끝으로 바닥 차는 동작부터 여기까지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원 앤 투 쓰리 앤 위로 쭉 앤 식 세븐 자 왼발을 들어서 당겨주고 아 쓰리 앤 포 무릎 들어서 식스 세븐 에잇 원 버터플라이 쓰리 앤 포 오케이 두 번 바 식스 세븐 에잇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박자만 완성하시면 두 번째 연결 동작이 완성되시는데요 시작 원 반대로 당기면서 투 자 이번엔 두 번 쓰리 앤 포 갈까 다시 반대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힙합 댄스 레슨 투 어렵다고 느껴질 때 다시 한 번 고고 자 오른쪽으로 점피 헤이 앤 위로 쭉 두 번 마우스 웬만 당겨서 파 식스 세븐 에잇 버터플라이 앤 두 번 어깨 뒤로 가면서 원 투 세게 세게 세븐 이첨 2 1, 2, 3, 4, 3, 4, 5, 6, 7, 8, 8, 9, 10 어깨 두 번씩 들어가면서 당기고 세게 마지막 세 번째 연결 동작 배우실 건데요 자, 오른발부터 앞으로 크로스 하시면서 오른발 놓고 왼발 놓고 왼손이 위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가게 교체하시면서 몸통과 상체, 머리까지 같이 한번 옆으로 가보실 거예요 1, 2, 1, 2 자, 그대로 꼬였던 다리를 옆으로 풀어내시면서 붙어있는 팔꿈치를 그대로 돌려서 당기세요 3, 4,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붙인 상태 유지하면서 당기세요 크로스, 크로스, 3, 4,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으로 두 번 내리치는 것처럼 치세요 쿵! 이때 골반을 옆으로 두 번 밀어주시는 거예요 5, 6, 7, 8 이번에는 박자수를 변화시켜서 한 번씩 해볼까요? 시작! 한 박자, 한 박자, 두 박자 5, 6, 7, 한 박자씩 1, 2, 3, 4 자, 다시 오른발 크로스 동작부터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작! 1, 2, 팔꿈치 붙여서 5, 6, 한 박자씩 1, 2, 3, 4 있는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서 5, 6, 7, 8이에요 오른손이 뒷주머니 아시죠? 뒷주머니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5, 왼손이 앤 앞주머니 찾아서 6, 앤 5, 앤 6, 앤 그대로 보세요 7, 앤 8 자, 다리를 모으실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웨이브 점프하면서 다시 한 번 점프하면서 그대로 앤 쿵! 5, 앤 6, 앤 7, 앤 8 자, 그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지 마시고요 가슴을 옆으로 밀어서 옆으로 보내세요 왼쪽 옆 그대로 뒤로 보내세요 뒤 다시 오른쪽 옆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옆부터 오른쪽 옆 뒤로 왼쪽 옆으로 왼, 뒤 오른쪽 오른쪽 왼쪽, 왼쪽 무릎은 살짝 구부리셔야 돼요 시작 왼쪽부터 3, 앤 4 마지막 마무리 동작이세요 5, 6, 7, 8 양발을 넓게 벌리시면서 앤 다리 벌리시면서 상체를 뒤로 제껴서 그대로 쭉 돌려서 마지막에 모으세요 5, 6, 7, 8 쉬어요 우리 여기 교차해서 맨 앞 동작 크로스하는 동작부터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, 오른발 갑니다 시작 크로스 크로스 팔꿈치 붙여서 당겨주고 2번 6, 7 1번씩 1번 1번 2번 밀어주고 어려운 거 나왔어요 뒷주머니 6, 8 7, 8 그대로 상체 왼쪽으로 1, 앤 2 반대 3, 앤 4 매트릭스 나왔네요 5, 6, 7, 8 쉬어요 힙합 댄스 레슨 3 음악에 맞춰 4번 반복 뒤로 배우신 마지막 연결 동작 들어갑니다 교차 2, swing and roll 골반 밀고 한번씩 1, 2 뒷주머니 나왔네요 5, 앤 3, 앤 7, 8 1, 앤 2, 3, 앤 고 매트릭스 1, 2, 3, 4 골반 한번씩 1, 2 자 뒷주머니 1, 2, 1, 2 1, 2, 1 2, 3, 2, 2, 3, 2, 1 2, 3, 2, 2, 1 Why can't they back up on me? Why can't they let me live? I'm gonna do it my way Take a sport, just run it in I just need a free love night 1, 2, 3, 2, 1 3, 2, 3, 2, 1 3,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